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영일 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외국인과 쉽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학생과 같이 얘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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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했었죠?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했었죠? 아 음 음 음 음 음 I… 가. 갓. 엄청 깨RE 이제 아 seite 으 예 예 국 cable judgment 비 응, 웬 쇼핑 그래서 뭐 구매했어? 구매했어? 응, 뭐 구매했어? 액세서리 액세서리? 네 그냥 한 액세서리? 아니면 두 액세서리? 네, 보셨어요? 저 놀란게, 와 진짜 떨리니까 막 막히네요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청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저기 두 명? 네, 들어봤대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단어는 많이 아시죠? 이렇게 English, 그렇죠? 나 want, 원하다, speak 자, 이런 단어가 떠다니면 머릿속에 막 정리가 안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화 시키는 거죠 I want, speak English, very well 나는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다 굉장히 쉽죠? 이게 바로 덩어리, 영어로 청크라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학생과 다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까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하니까 또 이게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느 정도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는 청크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한번 몇 개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말에 많이 하는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읽어볼까? got up late got up late 여기다 I를 붙여볼게요 i got up late i got up late i got up late 여러분들 같이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보통 점심도 먹겠죠? had lunch had lunch 이제 과거니까 i had lunch i had lunch 그 다음 i played games 쭉 갈까? i took a nap i took a nap 낮잠 자단 뜻이고요 i read a book i read a book 이건 이제 똑같지만 발음이 달라요 read a book이죠 한 번 더 i read a book i read a book i stay home i listen to music watch tv 여러분들 크게 한번 말하셔야 돼요 i took a shower i went to bed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보통 하루 일가가 밥먹고 뭐 이를테면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이런 비슷한 단어만 이용해도 충분히 영어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되게 어려운 단어 외우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쓸 수 없는 표현 정말 시상생활을 쓸 수 있는 표현이면 훨씬 더 말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해보니까 이 감탄사가 약하더라고요 뭔가 반응해주는 거 와우 왜 미스이 이런 것들 한 번 연습을 저랑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아까 막힐 때 뭐라고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나? 네 이런 것도 해볼까요?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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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살좀 넣어도 돼요 okay i think i think i think 제스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i mean i mean 제스처가 다 똑같네요 네 자 그 다음 will you know you know you know 되게 좋아해요 you know you know you know 뭐지 이 분위기는요 네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맨날 end나 범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해 보겠습니다 first of all first of all first of all 우선은 아까 이걸 붙여 볼까요 우선 dynamic 일찍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first of all i got up late your warmitz ㄱ i got up late i got up late after that that's all that's all i'm done I'm done 마지막에 finish 하는 거단 I'm done. That's all. 이런 표현을 넣어주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상대방한테 반응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 감탄사.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감탄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하세요. 다 그래요. 자 해볼까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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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되게 잘 따라해주는데요. 이건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할까요? Oh my god. No way. Come on. Sounds good. 이런 표현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요? Actually you know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거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ow are you? Hi. I'm good. How about you? I'm great. Thanks. What did you do this weekend? This weekend? First of all, I got on late. and I took a shower. Let me see. I met my friends. We played games. Actually I won. Oh. Oh. Great. And then we had dinner. Very delicious. That's true. I'm done. How about you? Uh. Well. On Saturday I worked at YBM. Jongno. Wow. Yeah. Then after work I went shopping with my wife. Why? Are you married? I am. Yeah. Oh my god. Yeah. Yeah. We bought groceries and stuff like that. Yeah. Your English is really good. I think you really? Yeah. You improved a lot this time. Thank you. Well done. 네. 보셨죠? 음. 생각보다 잘하니까 저도 좀 약간 놀랐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어가 아니고 chunk로 공부한다. 덩어리죠? 네. 그리고 두번째는 분명히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Wow. Really? Oh my god. That's great. 감단사나 취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나중에 외국사와 대화를 듣고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열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